박정호 SK텔레콤 CEO는 25일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올해 안에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곧 구체화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날 열린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가가 SK텔레콤과 자회사의 시가총액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사 구성원과 주주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인 만큼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묵박하는데요.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중간지주사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